이제 비봉 왔다. 사과를 왔대. 됐지? 아 단풍도 이제 많이 들었다. 저게 문수봉.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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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. 저게. 요거 같다. 요게 문수봉인가. 요거. 요거다. 이거. 이 앞에 요거. 요거 같다. 저거 끝에. 저거 끝에. 덥냐? 여기 있어야 겠어. 모기 마르라고. 모기 마르라고? 물 없어 여기로 인자. 없으면 없는데로 가면 되지. 그러면 그 시계로 갈거야. 그 약수토로? 비봉 가지 말고 문수봉 가지 말고. 난 물 안갖고 왔어. 그냥 받을라고 마.